고마워진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갑상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갑상선 암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갑상선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갑상선에 병이 생길 때 나타나는 증상들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함께 말씀드릴 것은요 제가 만든 이동환TV 소통밴드가 있습니다 거냉거라는 밴드인데요 밑에 설명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가입해 주시면 그 안에서 더 활발한 소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갑상선 많이 알고 계시죠 사실 이 목 젖 바로 아래 여기에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크기는 매우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바로 여기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인데요 이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 전체에서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체온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심장박동이라든가 장운동도 조절하고 여러 가지 꼭 필요한 호르몬이 바로 갑상선 호르몬인데요 근데 이 갑상선에 병이 생기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병에 종류도 많고 원인도 많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증상과 저하증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함께 또 갑상선 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바로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되는 거죠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일단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기는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맥박이 두근두근두근 뛰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맥박 횟수가 확 증가하게 되고요 그와 함께 더위를 많이 타면서 더위를 못 참게 되고요 또 잘 먹는데도 체중이 자꾸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신진대사가 너무 증가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이 자꾸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배변 횟수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몸이 굉장히 피곤해지죠 그러면서 불안과 초조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손떨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의심이 되는 환자들이 오시면 팔을 쭉 내밀고 눈을 감고 손가락을 벌려서 보면요 손가락을 팔을 떨어뜨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증상입니다 바로 신진대사가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는 증상들이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가서 검사해 보셔야 되고요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물론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피로감이 또 올 수 있고요 그와 함께 식욕부진 근데 식욕부진이 오는데도 이상하게 체중을 자꾸 증가하고 부종이 생깁니다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고요 그 다음에 변비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잘 보면 두 가지 증상이 좀 반대로 나타나죠 항진증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살이 빠지고 더위를 많이 타고 반대로 저하증은 살이 찌면서 추위를 많이 타고 또 자꾸 부종이 생기고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통 평소보다 이런 증상이 생긴다 하면 반드시 빨리 병원 가셔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검사하면 일단 혈액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수치를 봅니다 수치가 너무 올라가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와 함께 또 이것이 왜 생겼는지 대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검사를 하고 대부분은 약물 치료를 하게 되죠 약물 치료를 통해서 호르몬 수치가 조절이 되면 증상들이 호전되기 때문에 빨리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바로 갑상산 암인데요 사실 갑상산 암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암으로 알려져 있죠 위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맞는 암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3 내지 4배 정도 더 많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요 이 5년 생존률이 99% 거의 완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만약에 늦게 발견되면 4기에 발견되게 되면 5년 생존률이 40%까지 떨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감소하죠 그래서 갑상산 암도 빨리 발견만 하면 우리가 완치되는 암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갑상산 암의 증상이 있을까요? 어떤 증상일까요? 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발견이 될까요? 대부분은요 검사를 통해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검진을 받다 보면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죠 초음파 검사를 할 때 복부만 초음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갑상산 초음파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갑상산 초음파가 굉장히 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뭐 누워서 그냥 대보기만 하면 초음파를 대보기만 하면 바로 초음파로 갑상산의 모양이 잘 보이는데 그때 결절 같은 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죠 이 결절이 있는 중에서 물론 다 결절이 있다고 다 암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약 5 내지 10% 정도가 암으로 발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결절이 발견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암으로 발전하는지를 꼭 추적 관찰을 한다든가 또는 더 자세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검사에는 초음파 검사가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라도 가끔씩은 한번 해보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죠 증상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쪽에 결절이 만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어떤 딱딱한 혹같은게 만져지는 경우인데요 그 혹이 만져지는 것이 좀 커지거나 갑자기 또는 너무 딱딱하거나 또는 주위 조직과 딱 붙어갖고 굉장히 움직이지 않은 결절이 만져진다 하면은 갑상사가 암일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결절 때문에 목소리가 좀 변한다든가 또는 너무 호흡기를 누른다거나 식도를 눌러서 음식을 삼키기가 좀 어려워지거나 호흡곤란까지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 결절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검사를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100% 암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절이 만져진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확실하게 검사하셔서 암인지 아니면 일반 종양인지 꼭 확인하시는 거 꼭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갑상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상선에 굉장히 많은 병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능이 항진된 경우 기능이 저하된 경우의 증상 구분할 수 있겠도록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정말 흔한 암으로 알려져 있는 갑상선 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또 특히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초음파 검사 가끔 해보시는 거 중요하다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갑상선 관리 잘 하셔가지고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